이거보세요. 이게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. 색깔 자체가 오늘 목표는? 100개 돌파? 되겠나? 오늘은 몇 개쯤 치시겠습니까? 100개, 105개 샘은? 저도 팽토리 언제 탈출하죠? 저는 지난주 탈출했는데 진짜? 그럼 밥 사야지. 탈출하고 밥 사기로 했잖아요.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을 전해라. 저는 얼마 안 맞고 밥 사기 때문에 몸이 든 게 아니라 밥 사기 때문에 밥 사기 때문에 밥 사기 때문에 밥 사기 때문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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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멈췄네 아이고 아까비 나이스 온 잘 갔어요 아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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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어 나이소 내꺼 저 뒤에 있었네 가지러 가기 귀찮아 가지고 너무 멀드렸어 오케이 자 버디 포팅 응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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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